저는 이렇게 재밌는 걸 좋아해서 유머러스 굉장히 그렇게 하면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씩 좀 늘 준비하고 있나요? 에피소드 주머니가 여기 있긴 한데 그냥 하나씩 꺼내주세요 하나씩? 재미있는 이야기? 그냥 이렇게 얘기를 좀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주고 공감과 집중! 네 이렇게 턱도 좀 이렇게 받쳐서 너의 지금 이야기가 참 재밌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지금 막 카메라에 플레이시가 막 터지고 턱 한 번 더 받쳐주시겠어요? 아 이거죠?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포털의 플러팅이 뭔지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미도씨 저 잠깐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하셨어요 보통 그 저의 섹시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통 똑바로 앉지 않으세요 옆모습? 네 옆모습으로 해가지고요 고개를 항상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조금 아픈 것처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어디가 아픈 것처럼 네 계속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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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이렇게 풀어서 앉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척추 침마뜨리를 아니 아니 이분은 사실 모뎐 출신이어서 사람들이 기럽지로 기럽지로 많이 플러팅 하더라고요 살짝 한번 그냥 일어너만 주시겠어요? 그냥 일어나만 주시겠어요? publication 으어어어어어